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땡땡은 왕자 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인젠어 왕자 오멘틱 그거 뭐라해요 케리라 그 히스턴의 혈앗단 노래 불렀데요 대단하십니다 여보 그런데 음 대단한 거 있어요 벽탕에 막걸리 한잔 다시 한 번 하는데 어 모르는 이분이 또다시 주차가 해져서 음 어 이전에 어 마지막에 막걸리 아니 막걸리 딱 돌아가야 돼요 헤헤헤헤헤헤 이게 가다가 정말 쉬워요 헤헤헤헤헤 여러분 또 막걸리 매우시려면 한 3번 연습해야 돼요 3번 3번씩 연습해가지고 어 정말 좋은 일이 막걸리 생길거해야돼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27일은요 아 뭐냐면 아 또 유튜브 시청자 올릴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 올릴 텐데 아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잘 쉬워요 어 제가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염떡에 막걸리한다 2절 가사 중에 어 따라주던 막걸리에 해당한 걸 고르시오 1번 파파파위레 2번 파파파니파샤 정답은 27일 어 시점을 지났고 28일 공개되네요 네 28일 공개할 거니까 놓지 마시고 꼭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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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